아, 하나둘 하나둘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성공을 하고 봐야 된다. 내가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뒤로 자빠져도 원수의 아구창이 확 돌아간다. 그런 교훈이 듬뿍 담겨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전여친이 발신 제한 번호로 연락을 해가지고 목소리까지 변조를 해가며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? 이랄지. 끌 끌 끌 끌. 참고로 이 제목은 본문 내용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댓글을 토대로 만든 제목입니다. 아시겠죠? 원제,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대우가 너무 달라져서 적응이 안 됩니다. 제목 그대로예요. 저는 변호사입니다. 그런데요. 좋은 게 아니고 적응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로생 때는, 즉 공부만 할 때는 만나는 사람들 그 대부분이 나와 같은 로생 선배, 혹은 뭐 법조인, 그리고 아주 가까운 지인들 뿐이라 다른 거 하나 없었고 당연히 저 역시 별 생각 안 들었죠. 아니 오히려 맨날 찌질하게 하고 다녀서 그런 건지 아이고, 그 나이 처먹고 아직도 부모 등꼬리나 쪽쪽 빨아먹고 사는 그야말로 히키코모리? 그런 불쌍한 놈으로 보였는데요. 변호사 시험 붙고 실무 수습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예전이랑 대우가 너무 다른 거예요.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래서 계속 이러다 보니까, 아니 뭐야 이게 싶고 정말 적응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보다 최소 20살은 좋게 더 많아 보이는 의뢰인들, 또 사무장님, 그리고 여러 직원들 모두가 저한테 변호사님 이러면서 까끗하게 존칭 붙이는 건 기본이고, 존댓말 꼬박꼬박 써주고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합니다. 저 이거요, 옛날에 공부할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에요. 그리고 저번에 하루는 제가 돈이 필요해서 마통을 뚫어야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은행에 들렀더니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즉시 1억으로, 1억짜리 마통으로 바로 뚫어드리겠습니다. 이러면서 사람을 막 대해놓고 꼬시는 거야. 나는 그렇게 필요 없는데. 거기다가 지난 수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지인들, 이 연놈들,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대고 소개팅을 해준다니 누구를 한 번 만나보라느니 계속 시간 내라면서 사람을 괴롭혀요. 심지어 제가 한 달 전부터 성인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. 왜냐하면 피아노를 좋아해서 옛날부터 늘 배우고 싶었죠. 그런데 공부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. 그러다 하루는 여기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제 직업을 물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변호사입니다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그랬어요. 그냥 제가 하는 아무 의미 없는 실없는 농담 같은 말 한마디만 해도 경청하는 건 물론이고 쓸데없이 과한 리액션까지 해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. 아니 왜 이러는 거야.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이질적이고 내 몸에 안 맞는 이상한 옷을 입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불편하니까 견디기가 힘드니까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. 3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로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건지 더 그런 건지 이제는 어딜 가도 어색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와 로스쿨 막변이 이 정도인데 사시 붙어가지고 20대 중반에 검사가 됐던 그 시절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다는 걸까 이거는 상상을 해도 감도 안 옵니다. 아니 오히려 야 이러니까 어깨에 뿡이 확 들어가가지고 남들 괴롭히고 대놓고 갑질하는 그런 미친 인간들이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. 물론 제 성격상 그럴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혹시나 싶어서 매일 아침과 밤에 저 혼자 거울 보며 이런 말을 해요. 남들이 칭찬한다고 절대 우쭐해하지 마라. 그래봤자 법조계에서 개 꽁밥 막변일 뿐이다. 이렇게요. 괜히 어울리지도 않게 어깨에 뽕 집어넣고 나 자신의 심취한 그런 거지같은 쓰레기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. 뭐 그냥 그렇다고요. 댓글 1번 아주 훌륭한 마인드입니다. 그런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. 아니 도대체 얼마나 찌질했길래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? 댓글 1번 학창시절부터 서른 넘기까지 그냥 공부만 했던 모서리입니다. 뭐 이 정도면 설명이 되겠습니까? 2번 근데 피아노도 그렇고 말하는 게 뭔가 좀 귀엽네. 2번 아니 그래서 쓰니 학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뭐 학부 로스쿨이에요. 3번 아 네 남창동 살재. 너랑 밥도 먹고 아 손도 잡고 아 사우나도 가고 아 다 하고 싶네. 4번 나도 하고 싶네. 쓰니 본인은 스스로를 꽁밥 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줄 보니까 역시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보입니다. 쓰니는 좀 당당해도 돼요. 자격이 있다고 어깨 펴. 괜찮아. 누가 뭐라 그래. 5번 헐 검사가 정말 이 정도였어?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검사나 할걸. 2번 그래 이게 실화인 건 맞아. 근데 네가 검사 못 되는 것도 실화야. 다시 태어나도 안 된다. 5번 그러다가 제가 합격을 하니 진짜 바로 쭈구리대고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이러면서 퇴세전환 오지는 인간들도 많이 봤죠. 그리고 계속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만 저 자세로 나오면서 연락하는 인간들 이게 매달 한 명씩은 반드시 꼭 있었어요. 또 이상한 인간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. 개 진상을 부리려고 하다가도 상대가 변호사라는 점을 한 번 더 고려한다는 게 제 눈에도 보였고요. 또 평생 막장으로 살아왔다는 게 뻔히 보이는 사람들 역시 존댓말 쓰고 기본적으로 숙이는 저 자세로 나오더군요. 그리고 회사에서도 대표님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무장도 30대 초반인 저한테 깎듯이 대합니다. 뭐 뒤에서는 욕을 하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앞에서는 안 그래요. 그리고 삶 자체가 한순간에 180도 달라집니다. 인생 뭐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물론 남들은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. 보통 그래요. 내 댓글 야 우리 사촌형도 사수했는데 다행히 합격은 했지만 그때 사람이 말라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더라고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여하튼 님도 정말 고생 많았어 드디어 나옵니다. 6번 야 이거 보니까 예전에 어떤 남자가 대기업 취업하니 전여친이 목소리랑 연락처 바꾸고 취업센터라고 꾸라치면서 대기업 취업 유무 연봉 이런 거 물어본 썰 생각나네 2번 이런 미친 이것도 뭐야 궁금하잖아 자세히 좀 풀어봐 예전에 실시간으로 봤었어요 댓글이었나 본문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남자가 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뒤에 대기업에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얼마 뒤에 모르는 번호였는가 아니면 발신자 제한 번호였는가 여하튼 이상한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받아보니까 어떤 여자가 일부러 막 성대모사를 하는 느낌 그런 어색한 목소리로 청년들 취업과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중이다 이러면서 당신은 대기업이 합격하셨습니까? 이렇게 물어온 거죠 근데 남자는 바로 자기 전여친인 거 눈치 까고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무튼 여자도 눈치를 까고 혼자 횡설수설하다가 급하게 뚝 끊었다고 하더라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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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아 그래 그거 기억난다 발신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까 취업센터에서 졸업생 취업 현황 조사가 어쩌고 저쩌고 나블나블불나대면서 어 뭐 물어보는데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전여친이 목소리 변형한 거지 남자도 눈치를 바로 깠지만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여자의 질문에 응답을 했는데 연봉 높은 거 말하니까 여자가 막 흠칫 놀라면서 정말이에요? 정말이에요? 이렇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러더라고 야 진짜 이렇게 찌질해도 되는 거냐 사람이 아 진짜 미친 내가 더 부끄럽네 아니 근데 이거 원본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너무 궁금하잖아 7번 나랑 친한 어떤 형님도 딱 그래요 솔직히 이 사람 보고 있잖아 얼굴만 보면 진짜 누가 봐도 그래 백정 스타일이거든 어디 저 깡 시골에서 돼지나 잡을 것처럼 그렇게 우락부락 생겼는데 가끔 술 먹다가 이 인간이 정형외과 개원인 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때부터 사람 대화는 눈빛이 팍 달라져요 나야 뭐 하도 많이 봐서 그냥 아저씨로 보이지만 남들은 안 그런가 봐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공 못하겠으면 로또라도 끌고 그래야돼 그래야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